매콤한 물릉면 2인분 연탄불고기 안녕하세요 토키에요 오늘은 매콤한 물릉면 2인분 연탄불고기 이렇게 가졌습니다 리더 팀 스팅 앙 이빨 이건 진짜 맛있트 띨 띨 골고루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오징어 고추냉이 너무 맛있어 계란 고추냉이 고소한 고춧가루 이거 진짜 맛있죠? 그렇죠. 와... 오늘은 이 식감은 안에서 우리의 소스랑 소스랑 같이 먹으면 소스랑 같이 먹었어요 소스랑 같이 먹어야지 소스 소스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쩝쩝쩝 고추냉이 고소한 고춧가루 다 먹었네요 다 먹었네요 잘먹었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